아야니오가 인디고고에서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름은 이루다윤입니다. 그리고 아야니오의 비디오입니다. 오늘의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야니오 팀은 아야니오의 인디고 크라우드 펀딩 캠페인을 3일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비싱 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아야니오의 인디고고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정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내용이 확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전선은 아야니오의 연료가 없어졌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전해드렸지만 사람들이 계속 물어보는 것입니다. 전선은 아야니오의 가정 모델이 동시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인디고고에는 2 선택이 있습니다. 흰색과 흰색. 그리고 또한 storage 옵션이 있습니다. 500GB와 1TB입니다. 아야니오의 정책은 몇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각의 스토리 사이트에는 각각의 스토리 사이트가 없습니다. 아니면 스토리 사이트는 두의 2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only option officially composed by IYA team is Super Early-Bird. It's the special perk, which means Black IYA NEO with 500gb storage. amount of this perk is so special. They put the answer to life, universe, and everything at their. A full thing too. So, if you want this perk, keep your eyes on official channel to get as fast as possible. There will be release of some accessories too. 이것은 도킹 스테이션, 스크린 프로텍터, 캐링 케이스, 조이스틱 캡, 그리고 그립 아테치먼트입니다. 이 가격은 정확한 리스 데이프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키보드가 나중에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디고그 배치가 파운더 모델이 아닌가? 당연하죠. 최근 아이아니오 모델의 리스트의 아이아니오 모델이 있습니다. 모두 인디고그 배치에 의해 보입니다. 예. 그러나 예약한 모델은 더 폴리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LED와 트랜스페런트 케이싱은 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모두 준비했습니다. 저는 인디고 크라우드 펀딩이 시작될 때까지는 좋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